어 들어와 필승 신병 면담 왔습니다 어 필승 자 이번 신병은 뭐야 외국에서 왔어? I'm hurt or sick 뭐라고? 신고합니다 벤츠 C120은 오늘부로 중고차 사령부로에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자 그래 면담이나 한번 해보자고 우리 부대에선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자기소개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저녁 날짜가 정해질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15년형 C120 블루텍 등급은 아방가르드 주행거리는 15만km 신차가는 5,650만원입니다 키로수가 15만이면 이거 부사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연식 대비 키로수로 보면 아직 현역입니다 뭐 좀 장점은 없나? 베이비 S클래스라는 별명처럼 소주 한 병 정도 마시고 보면 S클래스인지 C클래스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에이 디자인만 좋으면 뭐해 불편해 죽겠는데 아닙니다 전세대 대비 길이 65mm 널리 40mm가 늘어나 컴팩트 세단답지 않은 넓은 공간감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뭐해 높이는 전보다 5mm나 낮아져가지고 나처럼 키 큰 사람들은 똑바로 앉으면 머리가 닿잖아 그래도 2열에 앉으면 더 이상 무릎이 앞에 닿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차체가 더 커졌으면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? 그럼 연비가 나쁠텐데 아닙니다 오히려 차체를 알루미늄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전보다 110kg 가량 가벼워졌습니다 그 덕에 복합연비 17.4km로 전세대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BMW보다 200km 더 나가지 않나? 그러면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텐데 저 전역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친 데는 없고? 입대전에 운전석 쪽 앞 횐다 앞두어 살짝 쓸려서 팡금한 거 말고는 보안도 없고 무사고입니다 당연히 누유도 없습니다 뭐 그 정도면 인정하고 신병은 축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달링이는 좀 하나? 아이사 2.2L 직분사 싱글터보 엔진 170마력 최대 토크 40.8토크 힘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힘만 좋으면 뭐해 디젤이라 달달달달 거릴 거 아니야 벤츠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? 타보면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구분 못할 정도입니다 에이 그건 좀 너무 간 거 같고 그래서 너 옵션은 뭐 있는데?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은 핸드폰 내비를 쓰는 게 더 낫다는 말이 있던데 아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벤츠 전체가 그런 거니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고질병이 DPF 막힘 녹음 현상 착압 센서 고장으로 림프온 모드 발동 부등행 노스도 있는데 넌 지금 없는 거야? 네 저는 전혀 없는 증상들입니다 그럼 장점은 너가 한번 정리해 봐 에스클래스 같은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 전 세대보다 넓어진 실내 공간 디젤답지 않은 정숙한 주행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얼마를 받아야 빨리 전역할 수 있을 거 같아 그래도 명색이 베이비 에스클래스라 SK엔카 시세로 1250에서 1400만 원이 잡혀 있으니까 1300만 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너 그러면 전역 못해 1190으로 가자 아 아 아